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저는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고심이 컸겠습니까? 무리하게 이준석을 내치는 방법이 가진 리스크 등을 감안해서 결국은 윤 후보는 한 번 더 이준석 씨에게 기회를 줘보자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외로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저녁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성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에게 만정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크게 실망해서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든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준석을 다시 봐야 되는 것 자체에 반감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준석이 보수진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사람들은 이준석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심어놓은 세작이나 간첩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분탕질을 친 것처럼 이준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탕질을 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선택하는 순간에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이런 탄식을 내뱉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을 선택하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의구심과 실망감을 드러낸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들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선택으로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철회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만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윤 후보의 입장에 서서 그가 처한 딱한 그런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병호 tv는 윤석열 후보가 다 잊고 그냥 힘을 합치자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자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윤석열 이준석과 함께 가기로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만여 명이 투표에 응한 설문조사에서는 잘못했다. 며칠 못 가서 또 분탕질을 칠 것이다. 이 주장에 동조하신 분이 무려 79%라 됩니다. 그러니까 80% 가까운 분이 이준석은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또다시 분탕질을 칠 걸로 보는 겁니다. 며칠 갈 것인가 그것이 관심일 뿐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반면에 잘했다. 이준석을 제거했을 때 후폭풍이 너무 크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19%, 약 20%를 자제합니다. 물론 잘 모르겠다는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의외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윤 후보와 이준석이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큰 숙제이자 과제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 외에도 의견을 남기신 분들, 특히 찬성을 많이 받으신 분들, 지지를 많이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80%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분탕질을 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애국국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시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가로세로 인구소에서는 지금 선거감시단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울고 싶습니다. 무려 112명이 찬성했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격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선대위는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겁니다. 이준석을 선택함으로써 나이가 좀 있는 보수진흥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스카이 하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을 현재 상황에서 내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홍준표계의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나에 몰린 쥐를 공격하면 고양이도 그렇게 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대인배스러운 멤버를 보인 게 사실이지만 이준석은 그동안 민주당 프락치짓으로 지지자들의 분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악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한테 아주 충성맹세를 했고 또 안티민주당으로 김문수처럼 변신을 한다면 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다수 이번 선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다수가 이번에 윤 후보의 선택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알렌 킴 님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그게 바로 적입니다. 같은 당에 함께 있다고 동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적과의 동침은 너무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적의를 아주 강한 적의를 가진 어린애와 머리와 몸을 맞댄다는 것은 또 다른 위기를 자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76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준석이란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거의 절정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구름 님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고쳐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하시려고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국민들은 결단력 있는 후보를 원하는데 잘못된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강한 의견에 대해서도 51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상에 비친 윤 후보와 또 이준석 씨의 극적인 봉합 이거는 그들 이야기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김 의주 님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흰 개꼬리는 3년 동안 물속 깊숙이 넣어두었더라도 꺼내게 되면 바로 흰 개꼬리다 이 속담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바로 두 사람의 극적 봉합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택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깊고 넓기 때문에 앞으로 윤 후보와 이준석이 어떻게 그런 반감과 또 그런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과제가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주 어려운 대선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더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을 두 사람이 잘 받들어서 꼭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달한 것은 어떤 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통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감이 현재 이렇게 강하다는 점을 윤석열 대선대위뿐만 아니고 두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